음악 앞에 보이는 사진이 1958년도 영등포의 방적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2015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영등포 당산에 지어진 당산 SKV1센터라고 하는 연면적 3만평이 넘는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과거의 아파트용 공장에서 출발해서 2010년도에 그 명칭이 바뀐 것이죠. 지식산업센터의 변천과 그리고 발전의 과정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과정, 산업 변천의 과정과 그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하자면 70년대까지도 대한민국의 주축을 이루던 산업은 제조업이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굴뚝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갔었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도심지에 서울의 한복판에 공예시설을 내뿜는 공장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산업의 형태 또한 점차 고도화되면서 바뀌어간 것이죠. 특히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벤처 붐에 일어나면서 IT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차세대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산업의 중요도와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공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굴뚝산업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보다는 현대화된 사무공간 위주의 지식산업센터 과거의 아파트용 공장에서 그 공장이라는 명칭 자체를 빼버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의 사무공간으로서의 지식산업센터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변천 과정에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에게도 분명히 일정 부분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어떤 투자 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반드시 동일한 비중을 놓고 비교 판단해 보신 다음에 나한테 가장 최적의 선택이 어떤 것일까를 골라내는 그런 과정을 이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흘러온 과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마다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법률이 어떤 법률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1979년도에 아파트형 공장 사업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88년도에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법률에 근거한 아파트형 공장은 그래서 1989년도 인천 주안에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기억하시는 IT산업, 벤처산업의 급성장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쳤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은 벤처산업 사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 공간,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공간을 취득하는 과정을 손쉽게 그리고 그러한 사업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각종 세제 혜택과 건설비 지원을 통해서 공급과 취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지원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넘어와서는 현재에도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아파트용 공장이라는 과거의 명칭에서 공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현대화된 명칭,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자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년도, 2010년도에 지방세 특례 제한 조치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공식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이었고요. 그 세제 혜택이 2022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어떤 혜택이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인지는 차후에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세무 강의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에는 뒤에서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의 항목을 따져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주 자격과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과 함께 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 내용들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